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도 멈출 전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60명 이하 유치원과 300명 내외 소규모 초중고등학교, 농산어촌 및 특수학교 역시 이번 원격 수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평가와 학교 생활기록부 확인, 상급학교 진학전형 등 학기말과 학년말 필수 학사 업무는 학교장의 결정에 밀집도 3분의 1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되며 일정이 끝나면 즉시 원격 전환될 예정입니다. 특히 12월 말과 1월 초에 집중된 졸업식과 종업식도 올해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긴급돌봄 참여자에게는 기존 학교 급식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교직원 복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며, 도교육청은 가정에서도 사람 간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청과 긴밀히 논의한 끝에 도내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며,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를 막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신동욱입니다.